아 아 근데 이거 곤충길당 100개는 좀 빡세다 그치 근접무기도 폼 시켜주시면 안 돼요? 아 아 곤충보다 근접무기가 더 쉬울 거 같네 안 나올 거 같애 어 나왔다 아싸 소드오프 나왔다 인정사정없이 킬해버린다 소드오프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랬지 사실 소드오프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지 이쪽 근처 내렸는데 어디서 왜 존버하고 있냐 들린다 앞집이다 옷이 너무 화려한데 아 다행이다 이거 두 방에 안 죽네 아 죽을 뻔했네 아 나이스 어 죽는 줄 알았다 아우 다행이다 엄청 빡세네요 이거 1킬 뭔가 한 권총으로 한 사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저거 지은 줄 알았다 어떡하지? 아 저기서 저러고 있냐 아니야 쟤 이제 나 무시했어 작천대로 냈어 무시하고 이제 나한테 온다고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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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드 오프로 킬 하려고 안 죽였지 일부러 안 잡았지 저기있다 찾았다 소드 오프로 킬 못하겠는데 오 맞췄어 와 와 흠 운이 좋다니 잘 쏜건데 리드샷 그렇게 잘썼는데 리드 되게 잘썼는데 이상하다 이게 운이 운이 저 좋았다 빨리 저기 싸웠는데 들어가야되는데 빨리 두명 싸우고 있으면 붙어가지고 소드 오프로 이렇게 얍얍 이렇게 해야 되는데 24명밖에 안남았네 아우 사람 발견 이불로 반대만 때려 놓고 와야 나이스 엎드리냐 이거 봐 잘해 어디 있을까 무섭다 뒤에 살았는데 정말로 가야겠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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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하하하하 저기도 있다 으하하하하하 흐하하하 흐하하하 장정 소리 때문에 잘 안들리더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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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하하하하 으으아 나 떨고 있니? 아 너무 잘해 뭐 3명밖에 안 남았네 그거 실화냐? 나이스 붙어야겠다 걸렸네 화려한 주명이 감싸네 타임 아 3조끼야 나이스 나이스 아 권총으로 잡았는데 까먹었다 근데 제가 권총으로 안하길 잘한거 같은데 나이스 똥우랑 애니 300개 고맙습니다 나이스